자, 한 달 생활비를 아끼고 싶다면 무엇뭇 하는 게 좋다. 소개해 주세요. 김묵성님. 주호민 작가님처럼 남색 티로 옷을 통일하는 것이 좋다.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면 뭐 입어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되고 계속 돌려입기 때문에 지출을 줄일 수 있다. 아, 동의합니다. 저도 그래서 블랙으로 통일하죠. 근데 다양한 거 사시잖아요, 블랙에. 물론 블랙이지만 포인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 뭔가 디자인은 들어가 있어요. 그냥 무지 블랙은 안 입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왜요? 포인트가 없어야 된다? 아주 심플한 게 저는 예쁜 것 같은데. 아, 이 정도면 안 심플한가요? 그건 두공인가요? 앞에 있는 캐릭터는? 코끼리요. 아, 코끼리군요. 아니, 코끼리도 몰라요? 아니, 이게 겹쳐져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. 아, 그래요? 자, 왜요? 네? 귀엽네요. 지금 표정 왜 저런 걸 입지? 라는 눈빛이 느껴졌는데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러니까 되게 캐릭터 옷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이제 그... 아이의 감성 가지고 계신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. 소찬희 씨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. 소찬희 씨의 말투가 이랬죠?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어, 이상하다는 거였구나. 돌려 말하는 거.